타석에 8번 타자 김민식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높은 컷 다시벌.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좀 그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쉽지만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에이스, 외국인 투수들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즌도 좀 지켜봐야 되는 선수가 되겠고요. 본연 선수는 구위라든지 구속에서는 어느 정도를 보여줬습니다만 제구에 있어서 무릎이 붙어있다고 하고요. 라인 왼쪽에 떨어집니다. 타구 담장까지 굴러갑니다. 주자들 모두 홈으로 달립니다. 타자 주자는 2루에서 멈춰섰고 1루 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여유 있게 들어왔습니다. 싹쓸이 3타점 적시타. 이렇게 5대5 동점을 만드는 기아 타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